공항에 갑자기 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가보시죠. 목줄을 차고 공항 곳곳을 누비는 아기 돼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산타클로스 옷까지 입었는데요.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돼지를 만나게 신기한지 남녀노소 사진을 찍느라 바쁘고 앙증맞은 돼지의 모습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좋아합니다. 공항 측에서 장시간 여행과 긴 환승시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여행객들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여행객들이 돼지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명 애니멀 테라피, 동물 치료 방법으로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네요.